네 컨디션은 뭐 일단 좋고요 지난 좋은 건의 수준을 통해서 또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컨디션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전 수집 전에는 아무래도 수집팀에서 경기를 잘 뛰지 못했고 또 경기력이 충분히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이 저 스스로도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수집 전에는 경기를 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또 거기에 경기력까지 올라와서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고요 또 이번 수집 기간 동안에는 좀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드렸습니다 뭐 지난 두 번의 수집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하지 않고 그런 정수적인 부분보다는 체력적인 거나 컨디션 관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또 선수들이 함께 해왔다는 수집이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강농님과 이제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선수들이 아직 다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강농님 스케줄대로 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팬분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수집팀에 돌아가서도 큰 힘을 얻었고 또 그걸 통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공기력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수행감을 더 들었던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다른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선수들이 우주와는 다른 플레이로 또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선수를 대신해서 뛰는 선수를 잘 보일 생각이 있습니다 모처럼 또 많은 팬분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크고요 선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저 또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우리가 팬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때 한 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수팀에서도 골을 놓고 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는 가지고 또 대표팀에서도 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계속 힘들다 힘들다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빨리 시차 전문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국 팬분들과 오랜만에 또 도쿄팀에서 즐거운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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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